흉려품점? 끊고없이 이렇게 흉려품점이 있지? 어... 그리고나서... 이름표 또 떠있는 데가 어디지? 이제 이쪽인가? 여기 하나랑 이거 두 개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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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못 튀어 놓네 하악 하악 이건 담미 많아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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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깄데 프롬표로 되있던 데가 여기죠 먹자 또 그냥 뭐 식료품점 도축업자 뭐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은데 말상인 오 우지츠 말상인 태가수스 야 이거 좋은데 산타카 와 개 좋다 말상인 님 계신가 아 아 아 아 또 이건 못보고 지나칠 수가 없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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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요 무거워요 데블즈 아이템 좀 모자 군용 편자에 이쪽에 굴레 이쪽에 편자 군용 편자가 훨씬 좋은데 금박차 금박차 와 1300원 그리고 사냥꾼의 안장이죠 안장 주머니가 4개 주머니가 많을수록 좋은건가 봐요 말 뿐만 아니라 탑승장에도 꼭 맞는 안장의 무게가 각각 달라서 가벼운 것일수록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다는 점 가벼운 것일수록 3개는 똑같죠 이 3개가 4개의 안장 금박차 질 좋은 안장 어 이게 더 가볍구나 어 제대로 한탕 했어요 지금 뜬금없이 4개의 안장 3개의 안장 세월드한테 아이템 좀 옮겨 놔야겠는데 아 소지품에서 어 어우 좋죠 무거운 거 순으로 보자 무겁네 엄청 무겁네 말한테 실을 수 없대요 그래도 무거워 뒤질라고 하죠 올라탈? 올라탈했네 오케이 이러면 개꿀이죠 아 이런 여관으로 빨리 가져 말상인한테서 안장을 구하... 얻을 수 있다 여기가 아니요 아니요 이거 뭐 맛만 먹으면 탈 수 있구나 잠시만... 탈조에 있는 아이템 다 가져와야 되죠 장비 하나 좋은 걸로 껴야겠는데요 확실히 주머니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네 수용량이 훨씬 좋죠 수용하고... 나머지는 다 뺄게요 수용량이 훨씬 좋죠 잘 모르겠네 이거 끼고... 수용량으로 이동... 하면 됐죠 수용량이나 그런 것도 좀 껴줘야 되겠는데 뭐 굳이 치정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무게 때문에 안장만 바꾸고 나머지는 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말 좋은 거 하나 뽑으면 걔한테 세팅을 해주죠 여기도 상자가 있었네 참 여기도 상자가 있었네 참 다 정리가 됐죠 다 정리가 됐죠 아니 이러면 말상엔 털기 너무 쉬운데? 말은 못 터나 말을 좀... 아주 어려움 그게 아주 어려움이죠 이런 게 없는데 왜 아주 어려움 이 가운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도둑줄 당해서 얘네들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도둑줄 당하면 얘네들 못 먹고 살아. 살라미 베이컨 이런거 부기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배워볼 때 하나씩 먹으면 되죠? 세체리 제일 효율이 좋긴 하네. 좀 더 좋은데 achten 어떻게 신용품점이나 상인 이 쪽 털어봤자 아 뭐 그거 같은데 상인은 도대체 뭘 파는 상인일까 칼이라는 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거든요 여기가 상인인데 어? 진짜 소리가 많이 나요 지금 가보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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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벽에 이제 날이 밝아 왜 새벽에 나와서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 아 지금 술 기온이 있어서 일렁일렁 거리죠 화면이 왜 새벽에 나와서 저 얘기하는 거야? 아 날이 밝아오네요 벌써 너무 빨리 일어난다 아 뭐 딱 중고를 상점 경비용이 딱 지키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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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예민해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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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로이동 X 착용하고 있는거 다 어 이러면 됐죠 착용하고 있는거 다 뺐거든요 아 으 으 으 으 으 다른거 딱히 뺏을거 없죠 뭐 다 작템은 9덱이니까 셰안이 제일 비싸네요 세이비어 슈넥스 이제 상약 수리도 다 챙기고 또 마인 갈색 누비 재킷 없죠 나머지는 뭐 요한초 뭐 이런거 있는데 박템 파네요 상인네 집인데 자자우스 물약 세이비어 슈넥스 음반지 음유신 물약 과연 네 나가는 500원대 300원대 200원대면 가져가죠 100원 필요없고 뭐야 여기도 뭐가 있었어요 사람이 아 저 기대를 시켰어야 되는건데 저 기대를 시켰어야 되는건데 아 저 기대를 시켰어야 되는건데 저 기대를 시켰어야 되는건데 아하 이거 저거를 못봤네 있는줄 전혀 몰랐죠 비검딘 저 아 사람들 잘 일어났네 장사를 시작한거 같아요 안녕 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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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벌즈한테 넣어놓은 아이템 다 가져와서 다시 껴야죠 뭘 진짜 많이 입긴한다 어 겉옷이랑 이게 빠졌네 이것도 없네 다 착용을 했는데도 없어요 빠졌다는 얘기인데 상자로 들어갔나 보다 아까 브리건디나 뭐 넣었던게 그건가 보다 뭔줄 알고 또 꺼내서 보자 사라졌죠 지금 어 아하 아 또 일일이 이거 해야되네 아 금박차를 끼죠 내가 끼는건데 아 매력이 올라가는건 아끼면 상자를 좀 주로 쓰는 아이템이랑 분리했으면 좋겠다 상자에다가 상자에다가 통으로 다 넣고 써야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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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반지 이거 끼면 뭐가 좋아져 일단 끼죠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매력 올라가네 올라가면 이거 끼죠 매력이 올라가는데 방어력이 떨어지니까 버리고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떨어진 건 입지 않겠습니다 바퀴 돌았죠 어 이게 투구가 저게 더 좋다는.. 좋다고?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아까 저거 안 끼고 있었죠 이건가? 어 이건가? 아니네 이미 이거 끼고 있네 그러면 아이템 보면 이거 맞죠 아까 끼고 있었는데 퍼리 없고 방어구에서 퍼리지 하는거 얼른 다시 볼게요 퍼리지 하는거 퍼리지 하는거 퍼리지 하는거 퍼리지 하는거 퍼리지 하는거 퍼리지 하는거 퍼리지 하는건 퍼리지 하는거 퍼리지 하는게 퍼리지 하는거 퍼리지 퍼리지 하는거 아 모드 이동하면 착용한거까지 같이 가거든요 이거 좀 불편해요 이렇게 아씨 누가 코고라이 자 1시간 하죠 gü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배고픈과 만복도 충분하죠 이 정도면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진행을 이제 해야죠 메인캐를 이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래요 이래요 에이 지금 이런 것들이 있구나 시점이니? 어 이런거 파는구나 어 돈 상인의 재산 280원 어 이거 제가 턴거 같은데 그대로 있네요 지금 다 털었는데 그대로 리젠이 되어있어요 삐진거 같은데 기절시켰다고 자기 아 좋습니다 와 마을 한가운데 교수대가 있어 어 어 여기 교회거든요 사제님 같은데 옷이 사제 같죠 검술 연습을 하고 있어 무사지가 네 일단 오늘 킹덤컴 딜리버런스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고요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는